네 조성호의 투자의 맛 함께 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IP센터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가 살아나니 지수 자체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갔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어요 부장님? 지수가 오른 것도 물론 좋지만 좀 계산하는 게 들어맞는다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투자의 맛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들을 체크해드릴 때 결국 환율하고 외국인 변수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래야 반도체가 힘을 얻을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시나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 이게 이렇게 맞아가는구나 했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과실 이것도 참 달콤하긴 합니다만 어제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크론의 실적 혼풍이 분명히 좀 반영이 크게 됐죠. 그래서 반도체가 어제 정말 일제히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해주지 않으면 지수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하나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너무 강하면 다른 쪽이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제는 바이오 2차 전지도 물론 상승폭은 반도체에 비해서는 약해서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동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반등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어제 드디어 귀환을 했습니다. 쿠스피 5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선물도 9천5백억을 곁들여 매수하니까 지수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외국인이 귀환하면 반도체부터 살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어제 맞아들어갔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였는데 무엇보다 제가 반가웠던 시그널은 바로 여기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 물론 뭐 최근에 좀 뭐 이제 오후짱이 시장이 급변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단 우리 환율만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환율이 1330원에서 하반경직을 보이다 아래로 쪽 빠졌네요. 그래서 어제 영내에서는 1318원에 마감을 했고 현재 지금 역외에서 더 빠졌어요. 1313원.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1330원을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고 또 이 시그널에 맞춰서 외국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이 이제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어떤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어제 환율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강하게 1330원을 하향히 이탈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저는 오히려 1300원대까지 쭉 내려가 준다면 그러면 반도체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매소 강도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일단 계산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일단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 급등한 거 좋고 외국인 돌아온 거 좋고 시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르는 거 다 좋은데 가장 제가 좀 어제 굉장히 좀 반가웠던 건 이 환율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환율이 너무 이제 강했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계속해서 부추긴 측면이 있었었고 어제는 외국인들의 컴백과 함께 또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서 유의미했다 말씀 주셨는데 어제 우리 장 시작 전에 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 확실히 삼성전자의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딱 적중했네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솔직히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쪽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는 하이닉스 쪽이 단기적으로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계산이 맞으면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화면 볼게요. 어제 코스피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어제 사실 전기전자가 코스피는 장주의 2.9%까지 급등을 했는데 전기전자는 무려 4%대가 넘는 상승을 보였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2% 넘는 그런 급등세를 좀 보이게 된 부분인데 역시 이제 반도체가 올라야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 탄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가 있고 시총이 거의 500조에 육박하는 그리고 뭐 시총 100조 원 없는 또 SK 하이닉스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동반 급등하면 뭐 지수 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는 이 반도체 쪽에 쏠리지 않고 나름 골고루 퍼졌다는 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어제 모처럼 전기전자의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3천억을 샀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5천억을 샀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전자의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 다만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더 강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반등 강도가 아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배경이 바로 수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그 수급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마이크론의 호실적의 훈풍을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어제 반등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가파른 하락을 딛고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힘을 받았지만 또 앞으로는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고 봤을 때는 또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를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말 강한 반응이 너무 반가웠는데 앞서 그전에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 계속 강조 주셨잖아요. 어제 동 튼 거죠? 그러니까 새벽 딱이 우니까 외국인이 돌아왔잖아요. 꺼꺼이 하니까 외국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제는 정말 새벽을 지나서 좀 동이 텄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예요. 지금까지는 저도 SK 하이닉스 쪽 이런 쪽을 또 말씀드리고 그대로 시장이 반응을 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또 여기서 섹터를 구분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대로 또 갈 거냐. 아니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뭔가 또 색깔이 바뀔 거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어제 물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반도체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됐지만 어제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장중에 10% 급등한 것도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 장중에 12%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녀석들 또 하나는 이제 볼까요? 테크윙. 어제 테크윙 당연히 뭐 HBM3 진영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급등의 훈풍을 반영해서 같이 올랐고 아래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보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한미반도체나 테크윙, 이수 페타시스를 보면 또 그것만 보게 되면 또 다시금 이제 HBM3가 힘을 받나 이렇게 좀 착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종목은 엑시콘이에요. 이건 장중에 무려 24%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DDR5 모듈 쪽 하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 쪽에 가까운 종목이죠. 자, 아래는 저전력 반도체 하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도 가까운 말을 받아서 시세가 났었던 애들. 어버브 반도체도 어제 장중에 8%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급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탄력에 약한 걸 보게 되면 현재 반도체 반등에서 무게추는 HBM3 진영으로 기운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쪽을 보게 되니까 온 디바이스 AI 기사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는 그런 확신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HBM3 쪽이 단계 원체 낙폭이 과하다는 논리로 적가메스에 강하게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 쪽은 사실 낙폭과 대, 물론 낙폭과 대긴 한데 낙폭과 대 이전에 가격 논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이등주, 중소형주, 키맞추기 논리에서 키맞추기 쪽을 좀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 앞으로의 상승에서 어떤 녀석이 전면에 나설지는 저도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바이오 2차 전지 대비해서 키맞추기 논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는 뭘 사도 지금 단기적으로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먹으려면 좀 뭘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를 샀으면 더 먹었는데 앞으로는 하이닉스 쪽을 위시로 한 HBM3 쪽을 사면 더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좀 주춤하지만 잠정 실적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 종목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게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선다면 온디바이스 AI 쪽이 힘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단기적은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HBM3 진영의 논리는 현재로서는 납복화된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다른 어떤 온디바이스 AI 진영의 논리는 가격 논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반도체 쪽에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흐름을 보면서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중소형주, 2등주, 키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반도체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반도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엔터주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엔터도 그럼 지금까지의 흐름은 동특이전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가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하이브를 위시로 해서 뉴젠스 이슈가 계속 있어서 사실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관심 있게 좀 보지는 않았어요. 트래킹을 잘 안 했는데 어제 시장을 좀 체크하는데 유독 좀 강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일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종목은 대장중인 하이브이기 때문에 어제 장중의 7% 상승이 나왔고 중간은 SM 역시 장중의 7% 상승이 나왔고요. 맨 아래는 JYP 엔터 장중의 5%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데 딱히 지금 엔터주가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가격 메리트라고 봤을 때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이 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게 되니까 밸류업지수에 JYP 엔터하고 SM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도 제가 NC소프트 말씀드릴 때 시청자분 한 분이 왜 그 NC소프트를 역량하시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엮은 게 아니잖아요. 거래소에서 밸류업지수를 발표한 거고 시장에서 그걸 엮는 거고 저는 거기서 그래서 이 NC소프트라는 녀석의 숟가락을 들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제가 JYP 엔터나 SM을 밸류업지수에 제가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논리 물론 왜 얘가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서랑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시장이 오후장이 급변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건 지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수급들은 분명히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을 추종하는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리벨런싱을 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 어제 NC소프트가 추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SM이나 JYP 엔터가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밸류업지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덱스 수급이 유입이 되는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과 수급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제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부장님 실적주에 면모를 뽐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인 것 같은데 그럼 10월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엮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걸 어떻게 엮을지 아전인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3분기 실적 주요 종목 3종목의 3분기 이익 전망체를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뭔가 힌트가 숨어 있어요. 하이브 SM JYP 엔터 3분기 이익 전망을 보니까 전년 대비에서는 감이기예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에서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전년 대비로 엮어서 일부로 좀 약간 까내릴지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약간 아전인수를 할지 사실 이거는 시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엔터조의 동향을 보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됐을 때 유동성 효과 여기에다 밸류업 주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덱스 수급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분위기라면 시장이 이러다가 갑자기 전년 대비 실적이 안 좋으니까 패대기를 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네 쪽으로 좀 아전인수해서 약간 탄력을 붙일 쪽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엔터조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물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 주세에 포함이 됐다는 부분들 플러스 또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께 공식으로 제시해드리는 키 맞추기에 대한 논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엔터조는 늘 조심스러운 게 그 특유의 그 돌발 변수가 있어요. 뭐 이야기가 하나 나왔다 하면 그렇죠. 뭐 뉴진스를 위시로 한 어떤 하이브 논란 그게 사실 주가에서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아이돌의 뭐 또 음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출렁이는 경우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별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엔터조 쪽에 좀 우호적이라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엔터조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이 중에서 그래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SM이 가장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화면 한번 보실게요. SM도 지금 뭐 이전 저점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데 자 아까 보시게 되면 다른 엔터조보다는 지금 추세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6일 연속으로 기관들이 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밸류업 쪽에서 힘을 받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 지수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이 조금 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엔터조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는 SM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터 3사 내에서도 SM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받아졌다라는 관점에서 엔터조 볼 수 있다라고 좀 답변 주셨고 시장 안에서 정말 뜨거운 이야기, 뜨거운 감자죠. 이제 고려, 아연 관련해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 함은 주가 상승의 공식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급등락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게 특정 몇 개의 종목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보면서도 이걸 제가 투자의 맛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불이 지펴지고 또 어제도 여러 방송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들여다보게 되실 거고 해서 제가 이걸 현황을 점검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실게요. 고려, 아연. 어제 또 장중에 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물론 살짝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9월 현재 약 33% 올랐고 이제 영풍점이 오히려 이 종목이 훨씬 더 핫하죠. 요즘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장중에 11% 상승을 했고요. 9월 현재 무려 171% 상승을 했죠. 이건 뭐 점점점 3연상 점상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영풍 진영하고 최은범 회장 진영 쪽에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영풍하고 MBK에서 공개 매수가를 다시 올린 거죠. 고려, 아연은 75만 원으로 그리고 영풍 정밀은 2만 5천 원을 상향을 하니까 또 시장에서 그 공개 매수가까지도 근접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또 이제 재점화되는 이런 양상 그리고 더 뜨거워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이쪽에서 이제 거래량도 좀 많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의 영풍 정밀 뭔가 이제 혹하잖아요.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집중을 좀 많이 받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테마성 뭐라 해야 될까요? 이슈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 일정 체크도 잘 해보셔야 되겠고 지금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네,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보자면 고려, 아연이 공개 매수가가 7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가 71만 3천 원이에요. 71만 3천 원이니까 물론 또 공개 매수가 상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설마 그렇죠. 제가 볼 때 설마 또 거기까지 하겠냐. 아니, 무슨 그들도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들이라고 화수분처럼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연한 확대 재생산을 좀 경계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풍 정밀은 공개 매수가가 2만 5천 원인데 어제 종가가 2만 4천 95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고려, 아연, 지금 사면 75만 원까지는 공개 매수가니까 그런데 이게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개 매수가를 추가 상향한다고 하면 또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갑자기 극적으로 경영권 분쟁 타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급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려, 아연, 그룹의 이런 경영권 분쟁에서 가격은 정말 끝까지 차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기대 수익보다 위험이 매우 큰 구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끄럽지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오늘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이야기 다뤄봤고요. 자, 이제 오늘장은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드디어 외국인들의 컴백, 오늘도 이어질까요? 일단 여기에서 환율이 덧빠진 걸 보게 되면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좀 우호적으로 좀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간밤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지를 하회하고 미국의 3분기 GDP 잠재정치도 좀 나름 괜찮게 나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컷을 했는데 여기서 지표가 또다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아래 공포를 끄집어낼 수는 있는데 금리는 내려놨겠다, 지표는 괜찮겠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안정되고 안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반도체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앞으로 좀 HBM3냐, 온디바이스, AI냐 말씀을 드릴 때 간밤에 엔비디안 또 정강 후약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오히려 물론 이제 뭐 분식회계 관련한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좀 급나가는 그런 흐름들. 하지만 마이크로는 또 상승폭을 지켜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전체에 대한 바닥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이제 어느 쪽에 좀 이제 무게를 더 실어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탐색전이 좀 활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힘을 얻는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제 뚜렷해지는지를 한번 좀 관찰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컴백이 오늘까지도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안에 변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환율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분위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300원을 이제 밑도는 그 기준에서 움직여주는 환율의 움직임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